비디님이랑 작가님이랑 다 하나씩 해줘야지 아 그리고.. 아 맞다 어디 찍 볼테? 그래서 저 회식은 저기서에요? 옥창집? 용국이 형인데? 아직 몰라 아 그래요? 아 얘기하면 안돼 이것도? 화면 다 나오는데 뭘.. 그게 뭐 대수에요? 아니 몰라서 진짜 몰라서 용국이 형이 보고 계세요 이거? 용국이는 한국에 입회니? 모르겠습니다 글이 진짜 웃겼는데 공연 보는걸 안좋아했어 한국에 없으면 딴 데서 해 아 이 넋살한테 헤어 퍼퓸을 딱 줬어야 되는데 오늘 하필이면 털과 관련 있는 두 명한테 줄 거를 안 갖고 왔네 아 오늘 저기 헬기 형이구나 응 아 그럼 수염에 바르나? 그건 아니지만 이거 뭔가 오프닝부터 빨리 떠고 이번주 일요일 오프닝입니다 숙보 부산에서 우승바다 열린다 부산 국제코미디 페스티벌에서 이봉원 데뷔 40주년 리사이틀쇼 공개 오늘 협찬 늘었어? 아니 그런건 아니네 비슷한다고 저분들 홍보위원들 아 홍보위원들이요? 음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25일 일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렌카의 The Show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부산에서 우승바다 열린다 부산 국제코미디 페스티벌에서 이봉원 데뷔 40주년 리사이틀쇼 공개였습니다 지난 23일부터 부산에서 부산 국제코미디 페스티벌이 시작됐는데요 부산 국제영화제처럼 부산 곳곳의 공연장에서 각종 코미디 공연들이 열립니다 넘버벌쇼, 스탠덮 코미디, 코미디 스트릿쇼 또 개그팀들의 팀 공연을 비롯해서 코미디 영화에 대해서 논하는 토크쇼 해외 유명 코미디 초청팀의 대형쇼 이렇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베테네도 넉 마피아 코너에 가끔 개그맨분들이 오르는데 역시 개그맨은 개그맨이다 희극인들의 꿀잼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현장 가서 개그맨들의 쇼를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봉원씨가 올해 데뷔 40주년을 맞아서 기념공연 이봉원쇼도 열고 유머일번지 시절 추억의 개그맨들이 대거 출연한다니까 한국 코미디 진술을 만나고 싶은 분들은 부산 국제코미디 페스티벌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오늘 넉 가지 마피아에는 요즘 부산 국제코미디 페스티벌이 한창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나가는 코미디언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박소영씨, 김승혜씨 두 분과 함께 할 거니까 시끌벅적한 마피아 게임 기대해 주시고요 배성재10은 녹음 시간 맞춰서 땡카오티비,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이 생중계되니까 베테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세요 광고 듣고 넉살시와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넉살시와 돌아오겠습니다 이거 왜 치웠어 아 이게 떴구나 검은색이 났죠 뭐 신발 딱 이거 진짜 구하기지 이거 갖고 있으면 나중에 이거 팔아도 된다 뭔지 몰라도 돼 아니면 지금 봐 아니 그냥 받아요 아니 뭔지 뭔지 보고싶었는데 모르고 자르는게 괜찮은데 런닝어 런닝어 이거 근데 효과보다 좋은거에요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건 콜라보 한건데 지금 영수 계속 하시다가 그 주연형 팀은 거기로 다시 똑같아요 12시? 네네 난 12시 그리고 MBC KBS도 계속 하셨는데 아 안되겠다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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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배치는 어떻게 편하게 안됩니다 안되겠어 작은 사이즈 너무 비싸 그거 안돼 아니 미안해요 적당한걸로 다시 죄송 죄송 아 이거 물이 많네요 어우 일도 주셔도 돼요 수윗하다 입이 반짝반짝 많으실테니까 천천히 주면 됩니다 어떤 의미인거죠? 어떤 질문을 하시냐고 뭐 빼드릴까요? 네? 아니아니요 너무 좋죠 다 일단 몇개 빼셨던데 벌써 어떤거요 왜이렇게 12초에요 아니 먼저 아니 아까 엘리베이터에서는 아무 말도 안하시더니 모른척하더니 또 뭘 모른척하더니 딱 봤거든요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가만히 서있더라고 아니 11채까지 뭐 몇초나 걸린다고 그래서 제가 잘 잘 지내셨죠? 아니 며칠전에 봤으니까 내가 먼저 물어봤을때 두 분 친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사이즈게 하는거 아주 선수야 선수 아니 방송자들도 게스트가 왜 이렇게 괴롭히면 안되니까 뭐야 뭐야 하고싶은말이 뭡니까?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오는거에요? 네네네 여기 카메라에 이 마이크 말고 저기 마이크로 다 목소리 들어가요 아 김승희 박성영 이은영 조합이래요 아 맞네 이은영들아 출산도 또 잘하시고 아 참 결혼전에 뵙다가 결혼후에 뵈다가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고맙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왜냐하면 동갑이에요 네 저희가 87년생이시더라구요 878787 8787 토끼띠 맞아요 맞아요 와 그때 결혼전이 그때 저 그거죠? 비비땡 그쵸 여기는 메이커 얘기하면 안되잖아요 아뇨아뇨 라디오는 안 켜졌을때 아아 여기 괜찮아요 유튜브 때 그쵸 비비고 그거 할때 맞아 오션 보러가는 컨셉으로 그때 다 뒤집어 놓고 가셨죠 아 정말 진짜 잘하시더라구요 아휴 고생하셨어요 그때 진짜 아니 다 도와주셔가지고 아뇨아뇨아뇨 분위기가 그게 좀 애매했는데 엄청 다 살려주시고 가셔가지고 저한테 감사하죠 그 다음에 왜 안 부르셨어요? 저는 힘이 없어요 아 그래서요? 저는 일개 그냥 뭐 갑졸졸갠데요 뭐 더블로 졸죠 기비 좀 하고 있어서 그렇게 그냥 뭐 그런건 없어요 광보니까 네 벌써 기빨린다 덕산이 와 그럼 그게 3년 전이에요 벌써? 오 3년 전이에요 그게? 네 결혼전이면은 맞네 진짜 엊그제 같은데 네 똑같으시네요 3년 똑같으세요 관리 열심히 해야죠 집에서 홈케어 자라 똑같애 똑같애 왜 자꾸 뭐 귀에서 피가 난다 운동 뭐 에이 제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코미디원들이 오시면은 저희 원래 방송에서 쓰는 단어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 최대한 활약하실 수 있게 저희가 숫자가 뭐예요? 단어가 많아진다고 무슨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한 시간에 담을 수 있는 단어의 양은 한계가 있었으니까 그쵸 그쵸 코미디원들이 최대한 많이 담을 수 있게 감사합니다 말을 조심하게 적게 하네 아니 저희가 적게 하네 그러니까 맘껏 하시고 저도 그전에 적게 하고 와가지고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깐 아이고 머리가 아프지 벌써 아파 모자가 낑기네 모자가 좀 작아보이는데 오늘 어렸을 때 사가지고 좀 낑기네 이게 아이씨 잘못 선택했네 아이디가 다들 재밌으시다 아이디요? 아이디가 있는데 이분들이 재미있는 분들 많아요 음 두통을 호소한다면서 역살시 이런게 많이 올라오네요 배송제 돼지라고 그냥 올라오는 거 읽으면 돼요 그냥 읽어도 돼요? 잘 안 읽어주긴 한데 저런 말은 네 38년생 좀 돌려주세요 이게 뭐지? 무슨 말이지 그게? 돌리면 87 87이니까 아 형이 78이죠? 78 오 진짜에요? 네 전력 그렇게 안보여? 그러면 어느정도 865정도 865 에이 그거 진짜 너무 사회생활이다 에이 그거는 사회생활 아니고 진짜로 이제는 뭐 결혼하신다고 그냥 사회생활 안하시네 아니 무슨소리에요 저는 87로 봤는데 87로 봤어? 그래서 막했구나 오빠한테 네 근데 몇 분에 들어가요? 이제 들어갑니다 아 이제 들어갑니다 865 865 5에서 6정도 어이 많이 너무 좋게 보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게임 넉 가지마 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넉 가지마 피아 함께 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더가든이 인간 비타민이야 부르는 남자 정예인이 봄 햇살 같다고 부르는 남자 봄 햇살 인간 비타민 넉살 씌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몸에 굉장히 다 뭔가 좀 건강한 쪽인 거로 다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네요 인구로요 인구로 아직 시간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아직 마이크가 저희 아직 속이 안 됐어요? 아 속이 안 됐어요? 아 죄송한데 아 나 너무 궁금해 청취하는데 놀래요 부탁 좀 네 아무튼 파리 다녀와서 처음 만나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잘 지내셨죠? 예 스페셜 DJ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예쁘면서 털털한 게 매력인 개그우먼이지만 요즘은 열정과 근성 넘치는 축구선수로 활동 중인 개그하는 축구선수 김승애 씨 그리고 굉장히 시끄럽고 굉장히 산만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매력인 개그우먼 박소영 씨 두 분을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좀 한 분씩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곧 결혼하게 되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예신이죠 김승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승애의 친구이자 깜찍한 개그우먼 박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을 또 같이 모시게 됐네요 승애 씨는 작년 6월에 혜선 씨와 김혜선 씨와 여기 오셨었고 벌써 6월이었구나 네 그리고 이제 거의 1년 정도가 지나서 다시 오셨는데 네 그 사이에 아주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신분이 달라졌어요 신분이 아니에요 신분이 달라져요 그때는 솔로였다면 지금은 이제 둘이 되어서 예비신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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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또 청첩장도 직접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볼테니어에서 이제 또 그거를 굉장히 좀 뭔가 청첩장 내리는 분들은 항상 뭔가 좀 죄송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좀 초대하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인간을 불러야 되나 이런 느낌으로 아니 저는 당연히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제 직접 드렸는데 약간 표정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 아 진짜 짜증나지 그랬어 아 네 뭐라고 짜증나지 아니 나도 결혼했는데 나도 결혼했는데 아니 근데 그 줄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쎄하게 이 사람이 올 것 같다 안 올 것 같다 근데 쎄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뭐 팔이 갔다 왔더니 더 변했더라고요 나랑 그 정도로 친하다고 생각하나 막 이런 표정으로 사람 불편하게 하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저는 어우 저까지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느낌인데 진짜 짜증나 그러니까 어 이거 어떻게 어우 미안해서 얼굴 빨개졌어요 아니에요 이거 진짜 미안해서 어떡하지 근데 성재형한테 뭐 부탁한 거 없어요 한자리라도 뭐 사회라든지 뭐 아니 근데 주례라든지 갑자기 물을 드세요 네? 고기 많이 사시나봐요 성재형 아니면 이제 주례도 가능한 나이인데 아 제가 이제 사회를 또 제가 개그.. 개그맨 개그맨의 어떤 아 맞다 맞다 다 주신다고요? 제가 가면 얼마나 노잼이겠어요 거기 최고의 쇼가 펼쳐질 텐데 아 근데 그것도 맞다 약간 톤이 안 맞는다 안 맞아요 왜냐면 거기 있는 하객들도 다 키드님들이 있고 완전 그쪽 거기 완전 아니 저는 근데 사실 뭐 스포츠도 그렇고 골대녀도 그렇고 다 배성재 아나운서의 그 목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해주면 너무 영광인데 어? 아직 안 정하셨어요? 네 저희는 아직까지 아 진짜로? 정한이 없습니다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아니 근데 저는 이것보다는 이제 오실 건지 안 오실 건지 아 그거부터가 그쵸 왜냐면 그걸 딱 폈을 때 아.. 음.. 네 근데 혹시 스킬 좀 있으신가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아 그래서 제가 제가 너무 펄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깨를 약간 아 이렇게 했던 기억이 아니 진짜 철면 피 사람이 이렇게 톤을 내놓으라는 게 있는데 어쩐지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무슨 소리 하시나요? 누구시죠? 아니 사실 가볍게 터치하고 빨리 이제 소영치로 넘어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예 아세요 좋이네 이걸 줍자고 물음이 들어주니까 이걸로는 좀 이따가 쥐어짜자고요 네 그러니깐요 자 사실상 이제 벌써 희극이 시작됐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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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찝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안 올 사람이에요 아아 이따가 쥐어짜 시간이 아니 당연히 가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어허 어 이거 지금 저희 아버님이 아직도 형 이름 석자만 들리면 치를 떠줘요 오 정말요? 안 가셨어요? 대상자가 아 맞다고 막 이러면서 왜 아버지를 왜 할아버지만 들어요? 선수가 있을까 할아버지죠 살리려고 구독 at her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모임이 되는 거예요 젊은, 젊은 아네 아직도 아버지가 치를 떠세요 그니까 저는 항상 이제 결혼식 자체가 평일인가 주말인가 확인을 하고 아 얘 어떤 거에 따라 달라요 왜냐면 못 갈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주말의 경우에는 중계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 갈수도 입니까 저 결혼이 거의 주말에 하지 않아요 그럼 rejection diab aid 개성재 아나운사 때문에 수요일로 옮 뜨거 worden 아HO 저는 평일이 좋아요. 평일 옮기세요. 저도 표정이 절대 안가세요. 아니 아니. 그런데 만약에 에이매치 기간이라든가 생각보다 톤을 많이 쓰시네요. 오늘 많이 당황하셨나봐요. 이럴 때는 오히려 주말이 편하니까 그런 걸 머릿속에서 잠깐 돌린거죠. 박소영씨랑 얘기 좀 하면 안되겠어요. 오케이. 결혼 홍보를 이렇게 10분 동안 할거에요. 그게 아니라 넉발씨가 먼저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셋은 또 친구여가지고. 맞죠. 제가 872랑 되게 잘 맞아요. 오 진짜요? 872랑 저는 항상 잘 맞아요. 방송캐리가 좋아요. 띠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말띠. 그러니까 872랑 제가 잘 맞습니다. 박소영씨 소개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텐 첫 출연이고 영스 일요일 고정이라서 시간이 겹쳐서 못 모시다가 드디어 이제 방송을 주현영씨라디오 쪽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보시게 됐습니다. 배텐 분위기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이제 매일 녹음올 때마다 여기를 매일 지나가면서 마주쳤어요. 그때마다 모르실겠지만 전 계속 쳐다보고 혼자 인사를 하고 갔어요. 인사를 아직 했었지만 저는 뭐 전세계 찍었잖아요. 왜냐하면 등을 쥐고 있어서 잘 못 봤을거에요. 등을 쥐고 있는데 전 등에다 인사를 매번 했거든요. 근데 아까 밑에 커피숍도 가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소영씨는 봤었는데 그냥 등에다 인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지금 여기다 뺑미러 놔둘게요. 언제까지 악담이 이렇게 왕왕 제조기야. 등짝으로도 악담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인사 좀 받읍시다. 뒤통수도 약간 좀 신경을 써주세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작차 가세요. 저는 소영씨 나온 콘텐츠 본거 뭐 있어요? 저요? 같이 콘텐츠도 했어요. 뭐 했어요? 예전에 땡티브 같이 했었어요. 3년전 얘기. 3년전에요. 혹시 갑자기 어떤 콘텐츠를... 억살이 콘텐츠에 약하거든요. 아니 뭐 공격을 너무 당하니까 저는 그거 쇼박스 그... 아 거기에 나왔었죠. 집들이편. 왜 그러시는거에요? 뿅사이씨 그렇게 안봤는데 미안합니다. 소영씨가 너무 톤이 좋아가지고 개그도 되지만 연기도 되시기 때문에 맞아요. 뒷모습이 그렇게 멋있더라. 갑자기 듬직한 그 뒷모습이 저는 방송도 진짜 즐겨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지은씨랑 하실때도 매 퇴근길이 고고할 때였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삼촌 미소 많이 보이시더라고 오늘이랑 좀 달라. 오늘은 어떻게 달라요? 오늘은 약간 살얼음판에 비해서 삼팔치 힘드네요. 이명의 팔찌. 단 15분만에 바로 그냥 뚜드려 맞았네요. 네. 아무튼 10월에 결혼하시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래와 동시에 결혼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뭔가 다 결정된 뒤에 오픈하신 건가요? 멋있다. 사실은 뭐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식장을 저랑 제 친구랑 어두운 게 좋은지 밝은 게 좋은지 이제 알아보다가 그때 이제 기자분에게 걸린 거예요. 다 안 좋아하는 기자분들이 계신가요? 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해서 난 거예요. 진짜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같이 가진 않았는데 같이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뭐 빨리 이제 늦게 진행을 시작했죠 저희도. 기자분들이 이렇게 식장들과 이렇게 커넥션들이 그런가봐요. 그럼 환사도 전화도 오더라고요. 넉살실 결혼하죠? 이렇게 왔어요. 넉살실 결혼은 뉴스로 터졌어요? 터졌죠. 그래서 열애설을 놀토에서 공개해가지고 그다음 다음 달에 결혼설 결혼 얘기까지 다 아 그렇구나. 저도 똑같아요. 그렇죠. 강제 발표 같은 거죠. 아 그렇구나. 결혼식장들이 비밀을 안 지켜주는군요. 아 그렇자 스타의 삶이란 어쩔 수 없는 거죠. 웃는 사람들 지금 봤어. 지금 웃음. 콕핀이 푹푹 나오네요. 메인 PD 메인 PD 콜롬비아 오늘 TV 봤어 내가. 오케이. 박소영씨가 어떻게 그 열애 소식을 미리 알고 계시겠죠 친하니까. 저는 이제 그래도 기사 나기 전에 승희씨가 얘기해줘가지고 저 축하해줬었거든요. 왜냐면 둘 다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승희는 특히 또 이제 굉장히 또 자주 붙어 다녀요. 취미도 같이 하고 방송도 같이 하고 이래가지고 혜준이랑. 혜준 오빠는 같이 코빅을 같이 했었어. 맞죠. 혜준 혜준씨가 동갑 아닌가요 저희랑? 네. 근데 양이 빠른이에요. 원래는 빠른인데 친구들을 만났는데 다 86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반말을 했다가 오빠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아 그럼 오빠라고 해야겠다. 아 맞다. 저도 같이 그래서 예전에 회식 자리에서 만났는데 빠른인데 그냥 친구하자 그래서 친구를 했던 게 많다. 그래서 그래서 왜 이렇게 헷갈렸구나. 아 맞아요. 팔칠이에요 다 팔칠이기야. 네네. 팔칠들이시구나. 혜준씨도. 어쨌든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소영씨는 혹시 뭐 좋은 소식 있건 저요? 아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최초 공개이긴 한데 제가 최근에 이 썹님도 여기서 결혼 발표했어요. 어 진짜요? 이 썹도 저희 라디오에서 300만 유튜버 이 썹도 여기 와서 대박 대박 여기다 공개하는데 저는 이제 연애를 시작했거든요.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얼 이런 거! 저쪽인 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제쪽인게 저쪽인게 이게 바로 당황젠 왜냐하면 이게 아니 왜냐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런 거 네 쪄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또 처음 거의 공개니까 아 혹시 스타 커플 아 저는 이제 연예인은 아니고 원래 전 야구선수였다고 오래 은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전 야구사들한테 올해 은퇴한 건 유희관 휴가노빠면 맞나요? 휴가노빠랑 친하고 문병찬 선수라고 오오오 이게 기사가 났어요? 안 났어요 아니 지금 다 최총국이에요 최총국이에요? 아니 그게 진짜 신경을 안 문경찬 문경치종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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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에서 응대를 했거든요 롯데에서 은퇴하시고 오늘? 저... 하하하하하하 와 이게 맞아? 아 오오오오오 감사하지만 부담스럽네요 하하하하하하 아니 근데 원래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대한번 연애 되게 소극적인 라디오 연애중입니다 정도면 와 이건 이제 문병찬 아니 근데 사실 이제 최근에 연애를 시작했으니까 누가 물어보면 예예예 얘길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물어봤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속없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아 그러네 난 물어보면 이제 이따 이렇게 얘기하고 해도 괜찮은데 실례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물어봤을 거예요 아 그래요? 진지어 축하드립니다 와 얼마나 됐은거죠? 아 지금 얼마 안됐습니다 어? 3개월 정도 아 지금 이제 저기 아세요 아직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 너무 왜 이렇게 웃는지 경찬 씨 미안합니다 지금 이렇게 허락도 없이 말하고 아니 근데 경찬 씨는 얘기 된거예요? 아 얘기 안 했어요 하하하하 요즘하고 이거 어떻게 편집도 가능한가요? 예? 이게 좀 소감하고 있는 건가요? 어차피 지금 라이브로 오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쵸 키 186인 것까지 지금 명기해요 어 키가 186 아니 키도 너무 크시고 너무 멋있어요 아 그럼 어차피 또 공개됐으니까 네 그렇죠 남친 뭐 자랑 한 번 좀 해 주시나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일단은 제가 이제 너무 하하하하 이거? 아 나 이렇게 보면 처음이야 와 저희 일단 저희가 또 말씀드리면 문경찬 씨한테 또 죄송하잖아요 저희도 그러니까요 괜히 제가 여쭤봤다가 갑자기 그 기습 공개를 해버리시게 돼가지고 분위기 때문에 아니 지금 전화 채널은 열어놔요 경찬 씨한테 지금 전화 올 것 같으니까 예예예 작가님 피디님 지금 전화 열어놔 참여요 하하하하 영채 씨 연락 좀 주세요 하하하하 어 지금 오는 거 연하나함인가요? 네 5살 연하나함 우와 축하합니다 하하하하 아니 잠깐만 오늘 최초 공개라면 다 공개네요 그냥 다 다 공개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머리 안 걷히고 바로 나와버렸네요 야 92년생 댓글창 엄청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근데 왜냐면 3개월이니까 지금 너무 좋을 때니까 그렇죠 완전 좋을 때죠 이야 진짜 얼마나 좋으실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후은이랑 동갑이래요 어 후은이 92년생 그렇죠 세계적인 스포츠 호소 네이마르 손흥민 문경찬 오 행일도 행일도 아마 비슷한 거나 똑같은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오오 7월이셨던 것 같은데 엄청난 정보가 쏟아지고 있네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저도 7월입니다 아우 안 궁금하셨어요? 축하드리고요 그러니까 오늘 다 공개 더 없어요? 뭐 한번 물어봐주세요 어떻게 만났는지 천천히 천천히 아 그 이제 조금 잘 알고 지내다가 이제 최근 은퇴하고 오셨잖아요 네네 서울 와가지고 이제 연락이 다 오면서 아 원래 지인이었는데 옛날부터 좀 알고 있었는데 아 그렇구나 원래 이 친구는 부산에 있었잖아요 원래 아는 누나였는데 아 네 그러다가 이제 서울 은퇴하고 와서 이제 뭐 지내다가 이제 지인들랑 또 다 같이 뭉치다가 그냥 또 어떻게 연락을 하다가 두루두루룩 근데 원래 이제 지인이었으면 사실 그 결정적 계기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오히려 모르던 사람이면 오히려 연락처 알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되는데 원래 지인이었습니다. 호감이 있다가 거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멀다가 꼬끄러치잖아요. 뭘 안다고 뭘 알아요. 경험이 있는 척 얘기하대요. 인생은 길었어요 저도. 인생은 길었다고요. 오국용님인데 이거 말할 것도 없지. 체류탄 냄새 맡으면서 오신 분인데. 반대로 지금 배용이 뭐라라고 댓글 많이 보고 계신데. 성주영은 좀 조용히 해달라는 댓글이 많이.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불이 땡겨질 계기가. 저는 이제 보고. 아니 그냥 오랜만에 봤는데. 뭔가 이제 느낌이 그냥 되게 좋고 제 이상형인 것 같고. 갑자기? 누가 먼저. 친한 동생이었는데 갑자기 이상형이. 편안하게 연락하다가 다음에 또 한 번 따로 봤는데 너무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좀 자극적으로. 전국적으로? 본인이 전국적으로 했다? 그거는 그 뭐라 그래. 애프 더 로커들. 어? 오프다래. 애프터로코드. 애프터 로코드. 애프터 로코드. 애프터 로코드. 나는 뭐 어디 그런 얘기하는데. 애프터 로코드. 애프터고 나중에 듣자. 애쿼더를요? 애프터 로코드. 이제부터 영어 그걸로 하는 거예요. 애프터 로코드. 애프터 로코드. 뭐 이런 것들이 합쳐졌어. 애프터 로코드. 애프터 로코드. 로맨틱 코미디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 따라가기 힘들구나. 영어 잘해. 정말. 소영 씨 물 한 잔 하라고. 전혀 입이 바짝 바짝 마를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르긴 마르네. 지금 집중포화가 소영 씨로 확 넘어가니까. 애프터 로코드. 애프터 로코드. 애프터 로코드. 애프터 로코드. 애프터 로코드. 애프터 로코드. 애프터 로코드가 뭐야. 어떤 코든지 모르겠지만. 320폴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코드가 잘 맞아야지 또. 그렇죠. 승혜 씨는 어떻게 혜준 씨와 만나시게 된 거죠? 저는 예전에 연극. 코미디 연극을 같이 했다가. 거기서 이제 좀 잘 지내다가. 한 몇 년 후로고 나서. 이제 또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을 하다 보니. 저도 이제 이런 계기처럼. 어떤 포인트가 있었던 거죠. 그 포인트가 뭘까요? 포인트가 궁금한데. 포인트 중독자. 포인트 중독자에? 포인트 캐치가. 아니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를 이렇게 하다가. 뭐 한 시간 넘게 막 통화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랬는데. 이제 그게 세 시간이 넘고. 거의 한 네 시간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아침 뭐 이렇게 라디오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라디오까지 막 전화하고 막. 이게 준비되는 거네. 끝났네 끝났네. 그래서 이게 뭘까가 갑자기 이제 된 거죠. 이제 커피 한 잔 할래요가 돼버렸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진짜. 그게 진짜. 근데 혜준씨는. 멋진 좀 멋있어요 확실히. 네. 남자답고 맞아요. 사람도 되게 깊고. 배려심도 진짜 많고. 맞아요 맞아요. 네. 되게 좋은 멋진 사람. 이야. 정말 좋네요. 어떻게 배탠이 이렇게 또 그. 잠깐만 무미. 아니 너무 무미건조하게. 무미건조요? 아니 왜냐면 질문들을 몇 개 승혜씨껏 뽑아놨는데. 네 네. 어이 검열을 사전에 해가지고. 쫙쫙 지워놨는데. 아 이게. 혹시 좀 피해줘야 되나 싶어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쪽을 바랬죠? 사악한 사람. 그냥 뭐. 어쩐지 어쩐지. 그쪽만 보고 있잖아. 아니 아니 아니. 그렇군요. 일단 문경찬 선수에게는 좀. 혹시 약간 배탠 때문에 이렇게 된 게. 불편하셨다면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죄송하고요. 정말 저희는. 그냥 뭐. 요즘에 어떠세요 정도로 물어봤는데. 저희가 무슨 뭐. 이름말하세요. 뭐 이런 한 적이 없는데. 기겁하게 손 떼지 말고. 저희 때문에 이렇게 공개된 거니까. 저희가 죄송하고. 아니 근데 저희가 취조실처럼. 지금 실명 말하시지 않으면 뭐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보따리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근데 이제 키까지 다 지금 공개가 되고. 아 키는 여기 네티즌 수사들. 네티즌 수사들. 네티즌 수사들. 선수는 어차피 몸무게까지 공개돼 있어요. 땡땡위키에 이미 쫙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더운 데인가요? 아니 아까 들어갈 때는 시원했거든요. 시원했죠. 너무 덥네요. 아무튼 그. 어. 문경차 선수. 혹시. 자꾸 얘기하지 마요. 이럼 좀. 아니 그만 얘기하세요. 그분 이렇게 해야지. 그분. 문 선수께서 혹시 좀 그러시면. 한번 모시고 싶네요. 오시면 나오시면. 한번 같이. 같이. 근데 이것도 허락이 된 건가요? 상대방 입장을. 상대방 입장을 들어보고 싶으니까. 선, 홍보. 이제 후. 두치. 두치? 두치? 모르겠어요. 두치로. 제 머리에서 걸어보는 게 없어서 오늘은. 두치는. 두치. 세치. 한치 걸러 두치 뭐 이런 느낌으로. 두치 업붙고. 후조치. 같이 오셔도 되고. 아니면 편하게. 저희는 또 야구선수 유희관 선수가 고정 출연하고 있고. 아. 스페셜 디제이 할 때 저도 들었어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생일 때 연락하면서 오빠 스티 할 때 잘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모든 야구선수도 유희관 씨가 친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렇게 모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리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개벤져스 얘기는 하지 말죠 뭐 그냥. 왜요 왜요. 지난번에 했으니까. 할까요? 그렇죠. 아니 뭐.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방출됐습니다. 네네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거기까지 나갔나요 방송이. 네? 거기까지 방송 나갔나요. 이미 나가고 지금 다른 시즌 하고 있습니다. 많이 늦네 형도. 2, 3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저희는 되게 오래 지금. 3시즌까지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3시즌이 이제 거의 끝날 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 떴네. 얼마 전에 뵙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근처에 있는 느낌. 개벤져스 멤버들. 시차가 적응이 안 됐나. 김민경 씨도 또 저기 그 파리 올림픽 중계도 하시고. 맞아요 맞아요. 자주 뵙는 느낌이라 가지고. 아무 말이라도 또 막 하네. 아무 맥락도 없이 그냥 막. 요즘 딱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시즌입니다. 네.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그래서 두 분이 북호패 연예인 홍보단이신데요. 네. 맞습니다. 출연을 하시는 건 아닌 거예요? 저희는 홍보단이고요. 출연은 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열심히 홍보하고. 요번에 저희 둘이 갔다 왔잖아요. 기자회견장 갔다 왔거든요. 네네. 가서 홍보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저희도 홍보 좀 해 주신다면 어떤 포인트를 좀. 그럼요. 공연 팀들이 또 많잖아요 선생님.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너무나 좋아할 너튜브 친구들이 또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 또 떠오르는 스타죠. 원래 스타였지만 그 이창호 씨도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몰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요즘에 지금 쥐롤란가? 네. 그게 지금 난리가 나서. 진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에는 직접 가시진 않으시고. 네. 저희는 기자회견만 참여하고. 그냥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아쉽지만. 네. 알겠습니다. 이제 너무 좋은 게 또 그날 이봉원 선배님께서 또 이제 같이 공연을 하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또 이제 관심 있으시면 많이 가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오프닝에서도 이미 또 홍보를 한 번 했기 때문에. 역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넉살씨가 두 분의 프로필과 근황을 소개하고 있는데. 근황 싹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네. 이거 일단은 저 문경은 선수가. 아 더 있으면 서운할 것 같은데. 네. 그걸 다 연결봐 주세요. 문경은 선수가 아니라. 기사 이상이 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이름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써야겠다. 빨리 빨리. 문경은 씨랑. 문경은 선수로 그래가지고. 죄송해요. 문경찬 선수. 문경찬 선수. 죄송합니다. 60초 안에 소개하면 넉베이비에게 이유식. 50초 안에 소개하면 넉머님께 커피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작가님이 개발 세발 추가하셨어요 지금. 여기 지금 아주 악필로 추가하셨어요. 네. 살짝에 들어갔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60초 한문장 프로필 넉베이비에게 이유식을. 3, 2, 1. 박소영. 1980년생 초등학생 시절 선생님의 권유로 연극부 활동을 하고 대학교에서 연기 영상과를 전공하던 교수였던 배우 정보석지 추천으로 컬투 패밀리 극단에 들어갔다가. 2008년 만 20살의 어린 나이에 KBS 공채 23개로 네비 개콘 벤봉 스쿨의 백지미 고딩 캐릭터와. 두 군돈에서 눈초끄부직한 여성생 역할 역등 해맑은 백지미 캐릭터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 아이콘니 캐릭터가 아니라 진짜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데뷔전에서 SBS 진실게임 진짜 초등학생인 차들아편에 초등학생의 어른으로 출연한 특이한 노력도 있으며. 학교까지는 이상하게 뚱뚱하고 영어 잘하는 남자의 각 방송사별로 하나씩 라디오 오전 게스트를 받던 게 학력하고 있으며. 부동산에 관심한 점과 동사로 벌어들인 수익은 없다고 합니다. 문경찬 야구도사 연애종. 다음 게임 속에서 연애종. 2011년 MBC 8도 모창 가수와 대상 수상. 2007년 SBS 신인계기맨 선발사에서 동사가 받으면 SBS 공채 9기로 데뷔. 우차사에서 SBS 간판미녀. 개그우먼으로 활약했지만 임픽들은 없었고요. 그러다 2014년 KBS 공채 29기로 개그맨 시험에 합격하면서 재대비. 개콘을 수많은 코너에서 활약했고요. 개콘회 대표작 연애가 중계 리포터. 2021년만부터 골대료 개변자스 팀에 합류. 역대급 재능가 뽐내면 개변자스 핵심이 됐고요. 작년만 SBS 연애대상 골대료 포스카스상 수상. 그동안 조세웅, 임기호영, 김종국과 등 방송국에서 썸만뿌리다가 동감대위기. 11년 후배인 개그맨 김혜준 씨와 올해 시험. 결혼식으로 활약 개그맨 커플 21호가 될 예정입니다. 54초. 근데 23호였습니다. 23호예요? 저는 죄가 없어요. 저는 기계예요. 스피커예요. 기극인 커플이 많네요. 23호예요. 맨 처음에 기사가 21호로 났는데 23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어쨌든 50초는 못 들었기 때문에 이유식만 넉살씨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바이라도 배불리. 보니까 두 분이 꼬인 기수예요. 87 동갑 친구지만 데뷔는 김승혜 씨가 빠르고 2007년 그리고 소영 씨는 2008년 데뷔. 근데 KBS 기수는 또 소영 씨가 한참 선배. 23기 승혜 씨 29기. 이 꼬인 군번은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제가 다시 시험을 받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또 다시 막내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기수로 맞춰야죠 사실은요. 사실은 근데 저는 승혜 씨를 리스펙 해요 이제. 학생 때부터. 그리고 또 미녀 개구먼이었잖아요. 이렇게 왔는데 또 동갑이야. 또 이런 친구가 또 말도 잘 통해. 이러니까 전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우차스 할 때 대학로에서 저 갈갈이홀에 있었거든요. 여기는 컬투쇼에 있어서 지나다니면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친구로 그냥 오랫동안 지내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어느 정도 친한 사이냐고. 저희요? 그냥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다섯 번 정도는 통하잖아요. 진짜 친하시구나. 다섯 번까지는. 승혜야. 다섯 번 통하시잖아요. 승혜야. 거짓말은 하지마요. 잠깐만요. 이게 뭐라고. 왜 이렇게 포장을 해요. 아니 포장이 아니라. 근데 솔직히 오늘도 통하도 진짜. 맞아요. 통화를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로. 그래요? 그러면 혹시 뭐 결혼식 날 부캐는 누가 봤습니까 승혜 씨는? 저희는 아직 정해진 게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직 사회도 안 정해졌던 시원인데. 진짜로 아무것도 안 정해졌고요. 지금 급하게 하고 있는 중에서. 지금 보니까 직장 정하고 기사 만났어. 아니 근데 이제 진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웨딩사진도 찍고 참첩장도 만들어서. 그때 이제 드린 거고. 이제 하나씩 이게 정해야죠. 그러면 사회랑 축가 정도만 안 정해진 거.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뭐. 아니 부캐도 아까 생각을 못했는데 부캐도 정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보통은 정하지 않아요. 네. 정해야 되네요. 꽤 가까운 분이 이제 앞으로 결혼하실 분한테 대부분 선택을 하죠. 네. 그렇죠. 아 외적인 그냥 진짜 실무만 처리하고. 그러네. 아직 아직 하나 더 지금. 계약서만 했네. 계약서만. 진짜 계약서만. 그렇군요. 네. 우차살 라인이시면 김승희 씨는 베텐 원년 멤버인 정용국 씨의 직속 후배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정용국은 어떤 인간입니까 또 인간이라는 단어를. 아니 근데 예전에 우차살 했을 때는 되게 이제 자주 봤었는데 요즘은 이제 또 활동 범위가 다르잖아요. 저는 또 거의 축구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잘 요즘은 사실은 보질 못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럼 그 옛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옛날에 어떤 사람이. 옛날에는 되게 그 선배님도 젊고 밝잖아요. 그래서 되게 유쾌한 선배님이다. 젊고 밝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엔 제가 되게 어렸는데요. 들어보세요. 죄송하지만 늙은 건 확실한 거네요. 인간에게 할 수 있는 말. 20대니까 젊고 밝았다. 제가 그때는 21살이어 가지고 선배님이 되게 지금은 늙고 어둡죠. 지금은 늙고 벽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늙고 벽는 거 맞아요. 아니 그때 당시에는 너무 높은 기수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였죠. 그렇군요. 밝을 때가 있었냐고 놀라는 분들이 있고 항상 밝았던 것 같아요. 지금 밝기만 하다. 밝기만 하다. 어떤 뜻이죠? 아니 아니 되게 밝아 반사 뭐가 반사된다. 아니 아니 아니. 밝기만 하다. 아니 아니 아니. 근데 뭐 후배들도 잘 챙겨주고 진짜 되게 좋았어요. 그쵸. 근데 다 대부분 용국 형님은 좋은 얘기가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나쁜 얘기가 거의 없고 잘 챙겨주시고 맞아요 맞아요. 사실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뭐야. 네? 그냥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면 사실은 말투 때문에 사람이 안 좋은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네. 자 소영 씨는 데뷔 전에 SBS 진실 게임 진짜 초등학생을 찾아라 편에 출연했는데 근데 이 사진 진짜 저 구하고 싶었거든요? 이거 띄워줘. 이거 띄워줘. 아 띄웠어 띄웠어. 나 되게 귀엽지 않아? 아니 근데 지금이랑 얼굴이 똑같아요. 똑같죠? 몇 살입니까 이때? 이때가 21살 때에요. 진짜로 어린이 21살 때구나. 이때도 성인이니까 지금이랑 다를 바가 없죠. 이때 제가 방송 시작하고 30분 만에 저 초등학교 나왔어요 해서 걸려가지고 그 전에 훈련이 거기서 끝났거든요. 솔직히 이 사진만 봐도 조금 기세다. 이건 기세로 나온 거 기세 기세. 이건 무슨 초등학생이야. 솔직히 에이. 아니 얼굴은 초등학생 맞잖아. 얼굴은 초등학생 맞는데 눈빛이 눈빛이 바람적이야. 호딱해 호딱해. 이때도 그때처럼 초등학교 나왔죠? 네 초등학교 나왔어요. 이렇게 그냥 머리 안 고르고 바로 나와도 이렇게 아니야. 이 외형부터가 이미 기세야 그냥. 귀여워 귀여워. 이때부터 사실은 저 코미디언 하실 때인가요 혹시? 이때도 이제 준비하려고 그거 봐. 이거 약간 단계적으로 여기서 이미 재질이 있으셨고 그렇죠. 한 번 양갈래 했잖아요. 눈빛이 탁해. 눈빛이 탁하긴 하지. 근데 잘 안 보면은 귀엽다. 그냥 돈 벌러 나온 사람 얼굴이야 이거. 아 이거 초등학교 아 이거 일 하나 가야겠다는 맞은 만큼 한다 표정인데 소녀시대 춤도 췄어요. 들렸죠. 이때 당시에. 기세. 그저 기세. 눈빛이 세금 내는 눈빛이래요. 이때는 황금만 하지. 이때 황금이긴 하지만. 황금받은데요. 어쨌든 뭔가 무게감은 있어요. 어깨가 짓눌리기 당하고 있는 얼굴이긴 해요. 사회에 짓눌리기 당하고 있는. 납세자 눈빛. 약간 바나나는 거 같아. 3.3 떼는 얼굴이야 확실히. 어이 넋산씨. 어이하는 거 같아. 근데 자네. 아니 지금 이 세상 얼굴.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넋산씨랑 비슷해. 정말 잘 맞어. 헤어스타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근데 이때 초딩 연기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살짝 보일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나왔고요. 저 여러분 진짜 초등학생이에요. 어디 사람인데? 어디 스티틴이래요? 기세네. 초등학교 나왔어요. 여기 초등학교. 아 그래요. 이거 약간 북쪽이잖아 솔직히. 근데 기억잖아. 내가 볼 때 개그 뭐 꽁트 하나 짜다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있잖아. 이때요. 이때당 저 얼마나 예뻐 보이고 싶었는데. 저는 쌩얼인데 이렇게 귀여워요. 쌩얼인데니까 쌩얼? 쌩얼인데니까 쌩얼? 통수석 안 붙이잖아. 알았어. 말투가 오일장 말투래요. 야 이건 강릉 쪽이야. 아 진짜 웃겨. 귀엽네 귀여워. 아 너무 웃기다. 귀엽긴 한데 뭔가 조직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그치. 보스 베이비. 약간 그런 느낌 있다. 그치. 눈 마주치기 힘든 초등학교. 두 분 다 이른 나이에 데뷔를 하셨는데 데뷔 초에 가장 뭔가 힘든 기억을 갖고 계시다면 어떤 게 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공채 데뷔하고 나서 방송을 바로바로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늘 힘들 때마다 근처에 영등포 타임땡땡땡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쇼핑을 못하고 아이쇼핑을 많이 했어요. 거기서 힐링을 많이 얻곤 했죠. 어쩐지 위치를 다 외우더라고요. 그치. 왜냐면 거기 지나가면 사장님들이 다 알아봐. 소영씨 어디가 오늘은? 그리고 매드땡 뭐 있어요 거기도. 정말 한 번씩 선배님들이 사줄 때마다 가가지고 너무 잘 먹으니까 거기 점장님이 오면 막 서비스주고 아 맞아 맞아. 그 점이 마늘 마늘 매드땡. 네. 거기 있잖아. 거기 단골이세요. 안골이었어. 말투가 이렇게 사모님 말투인데 안녕하세요. 어떻게 안골이었어. 사실 이렇게 했지. 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이게 너무 무서워. 부담스러워. 200% 걸린지. 200% 걸린지. 15년 전인데. 색이 더 맑았죠 더. 그땐 맑았죠. 색은 많이 나온 사람 같아. 내일 돈 많은 사람 같아. 공포 득집인 줄 아셨는데. 그렇군요. 김승현 씨는 데뷔 초에 뭔가 좀. 저는 이제 우차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 우차사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약간 좀 지치긴 지쳤었어요. 그때 당시는. 네. 저는 sbs가 그죠. 네. 힘들게 했어요 그죠. 아니 너무 좋은데요. 더 좋아요? 알겠습니다. 사정이 있었겠죠. 슬쩍 한번 건드려봤는데. 아니 그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나왔지 뭐. 배성재도. 저는 좋았습니다. 좋아. 좋은 사람이 돼. sbs 황금기 수혜자이기 때문에. 좋으면 안 나가지. 얼마나 싫었으면 나가. 더 좋은데로 나오고. 그렇고. 근데 소영 씨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세요? 네. 저는 관심이 많아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돈을 한번 좀 잘 굴려보고 싶은 거예요. 한 3년 전에 오피스텔에서 이제 어디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사모님 혹시 좋은 매물 나왔는데 한번 보러 오실게요? 오피스텔. 보러 갔어요. 그때 당시에 돈을 못 받았다가 목돈이 나왔을 때로 했어요. 이걸로 내가 뭘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그 사장님, 사모님을 찾던 그분을 찾아갔죠. 갔는데 7평짜리 오피스텔. 오케이. 요거에 혹시 괜찮냐. 근데 돈이 요거면은 가능하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돈으로 이걸 살 수 있대. 이제 집이 생겨. 원룸이지만. 그리고 이걸로 이제 진짜 하는 거지 뭐. 딱 샀죠. 네. 대출 싹 껴가지고. 네. 그렇죠. 껴야지. 그리고 나서 지금 딱 정확히 6개월 뒤에 이자가 2배가 돼가지고 월세를 받고 있는데 월세가 90인데 이제 이자가 120만원씩 나와요. 원금을 50만원 내거든요. 요즘에 조금 원금 갚아서 110만원으로 줄었어요. 원금 50만원이니까 지금 비어있거든요. 비어있으니까 160에다가 관리비 20만원, 180. 나는 돈 열심히 몰아야 돼. 비어있어요 지금? 지금 이제 나가셔가지고. 아직은 안 돌리는 거예요. 그래도 착한 건물주네. 왜요 왜요? 월세를 안 올렸네. 금리는 올랐으나. 아 더럽네요. 착한 건물주야. 본인이 그 사람 50 내주는 거예요. 네. 소대가 없을 거예요. 얼마 전 일이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형? 예전에 진행형 3년. 딱 그때 샀을 때는 2점 몇 프로였어요. 지금은 지금은 5.6프로. 아 이동금리. 그러면 뭐 어쩔 수 있겠죠. 전 동안에 고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조금 뭐 그래도 조금씩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럼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안 되신 거예요? 예 한 3년 됐죠. 3년 전. 그 이후로 다시 관심을 껐어요. 잠깐만 3년 전이면 관심을 갖자마자 오피스텔을 샀네. 그러니까. 뭘 조금 공부한 다음에 산 게 아니야. 부동산에 관심이 생겼으니까 오피스텔 하나 질러야겠다. 사실 그렇게 관심도 없었는데 전화 한 통화로 그냥 간 거 같아요. 근데 있잖아 이걸로 통해서 저는 배운 거예요. 수익을 낸 수익률 낸 거야. 왜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부터 시작해서 요런 데에 이제 그 만약에 현금이 생기면 요렇게 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그 이제 그 어치를 알아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전화하잖아요. 맨날 이 얘기만. 그 얘기만. 사람들 돌아가면서. 빨리 누가 세입자서 들어오시는 거 같은데. 혹시 너 일 남는 거 있으면 나 줄 수 있니? 뭐 이러거나. 아니면 너 요새 뭐 방 어디 들어갈래? 그것도 물어봤대요. 우리 매니저한테도. 혹시 너 집을 옮긴다기에 내가 좀 파괴해줄 수 있는데. 물어갈 수 있는 거. 탐실로 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그 오피스텔을 산 다음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더 폭증한 거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열심히 땡티브로 또 찾아보고. 그렇지. 주변에 뭐 건물 뭐 이런 거 하신다는 분들 찾아가서 또 물어보고 다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도 좋다. 지금은 조금 바삭해요. 네. 그러면 지금 뭐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지금 투자 어떻게 적기입니까? 지금은요. 이제 조금. 지금 집값이. 그래도 그 전에 좀 많이 조금 내려갔었다가. 이제 조금 슬슬 다시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좋은 매물이 있었으면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더 오르기 전에 지금 해라.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계세요. 뭐든 현금이 있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현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자기한테 하는 얘기예요. 도용아. 너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거. 근데 좋은 점은. 일을 진짜 열심히 하게 돼요. 진짜. 공지에 몰리면 뭐. 왜냐면 거기다 메꿔야 되니까. 저는 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거는 섭외 들어오면 다 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스케줄 하나 하고. 아. 오늘 두탕 뛰시는구나. 스케줄 하나 하고. 일 다 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 얘기들 혹시 지금 만나는 경찬 씨도 알고 계신 내용 있죠? 아. 그래도 이제 오프 더 레코드 있으면 안 되니까. 네네. 여러 정도까지는 알고 있다. 아깐 에프 더 로코드. 에프 더 로코드. 네. 진짜 제대로 말을 했어요. 아 이건 뭐 오프 더 레코드. 이게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한 번 당하고 나면 외워. 그 다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진 않아요. 아. 인생 수업 스타일이시구나. 그렇죠. 아. 근데 좋은 것 같아 저는. 이거 한 발 딛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안 그랬으면 그것 그냥 또 단계 좀 썼어요. 진취적이네. 맞아요. 그건 언젠가 또 그렇게 다 잘 될 거예요. 그렇죠. 멘트가 멋있네. 걱정 마세요. 그래도 마이너스보다는 또이또이가 낫지. 마이너스보다는 또이또이가 낫지. 마이너스. 또이또이라는 말이 얼마나 사람 마음 편해지겠지. 아. 그럼요. 마이너스는 없을 것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인생은 또이또이가 가장 좋은 목표입니다. 그걸로 인해 지식이 남았잖아요. 맞아요. 항상 그 부동산이나 뭐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응. 미국 대선만 끝나면. 저 대통령이 몇 번 바뀌었거든요. 그 얘기 들은지. 아무튼 대선만 좀 끝나면. 부시대 대통령 때부터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계속 지금. 몇 년째 대통령을 몇 번씩 바꾸고 지금. 오바마 때 좋아진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상하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1부가 벌써 오바가 돼가지고. 네. 2부에 돌아와서 마피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재밌네. 쉽지 않지. 선배님 제복. 나 폭주기관차였네. 폭주기관차. 아. 호칙은 선배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 그래요. 편하게는 하고 했는데. 근데 이게 더 편하죠. 근데 선배라고는 하는데. 말은 그냥. 말은 반말하고 그러는 거죠. 아 그래도 그게 있네. 그게 편하죠. 그렇죠. 왜냐면 사람들이. 사람들이랑 같이 모일 때도 있으니까. 성재형도 그래요. 말을 노래요 막. 나 이거 10살씩 차이 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해놔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약간 반말 섞어서 그냥. 말을 노라니까 말을 안 노는데. 술잔에서는 쌍욕을 해요. 아니 혼은 내야지. 자기가 하늘 뭐 옥황상재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야. 옥황상재인 줄 알고. 그건 얘기해야지. 왜냐면 형의 미래를 남은 인생을 위해서도. 이렇게 좀 어린 친구들이. 채찍질을 해야지. 왜냐면 형보다 윗군들은 채찍질하지 않아요. 힘이 없어서. 어린 친구들. 힘있는 친구들은 채찍질을 해야지. 그래야 말을 듣지. 나는 이럴 때 그래서. 아 저 촉범 래퍼. 편하게 하라고 그럴 때는. 셔채를 써. 셔. 왜이러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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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셔. 사모님만큼 많이 쓰시네. 근데 나쁘진 않잖아. 셔채. 근데 약간 연기톤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왜이러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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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실버타운 프로그램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님들을 많이 자주 뵈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님들. 아유, 뭐뭐 하셨어요. 이것보다. 아유, 식사하셨어. 하하하하하하. 그걸 좋아하시네. 야, 이건 연기가 생활 진짜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어른 만날 때는. 많이 부쳤어? 약간 이렇게 많이 하셔. 아, 진짜 베기네. 진짜 웃겨. 요령보호사투. 아, 맞아요. 이런 분이 초딩 역할을 하신다니. 아, 그래 요즘에. 초딩이 진짜. 초딩이 진짜. 아니, 근데 그거는 15년짜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 이거 너무 웃겨. 15년짜리. 너무 좋아요. 이거 근데 생각보다 귀엽더라고. 시까맥혀. 귀엽죠. 아니, 근데 진짜 꿀팁을 드리자면. 이제 실버타운이 대세예요. 아, 왜냐면. 부동산? 부동산인데. 아니, 자기 지금 프로그램 얘기하는 거지. 아니, 프로그램도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잖아. 뭐 아파트는 더 이상 나갈 데가 없고. 이제 실버타운이 대세야. 실버타운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실버타운이 이제 60세 이상 들어가시면. 그렇죠. 거기가 이제 또 거기도 이제 돈을, 현금을 가지고 있으셔야지 보증금으로. 그래서 현금에 집착했고. 현금에 집착했고. 왜냐면. 집이 요즘에 실버타운이 그. 진짜 그냥 아파트예요. 아파트인데. 그쵸, 그쵸. 밑에 이제 식당이랑 의료시설이랑. 다 돼 있구나. 찜질방. 뭐 노래방. 다 돼 있어. 1층 내려가면. 그러고. 투자하셨죠, 거기. 하고 싶어요. 현금이 있으면 같이. 지금 곧. 넓기 직전이라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진짜. 아니, 가보니까 너무 좋았다고 그랬어. 왜냐면 금융사에서도 이 실버타운이 만들어있어요. 지금 모르고 싶겠지. 그럼 60세 이상 들어가는 게 아파트네요. 아, 근데 거기가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던데. 거기가 이제 그 대기 걸어놓은 데도 많고. 아, 그냥 집이. 근데 실버 나이가 안 되는 사람들은. 60세. 투자를 못하잖아요. 아, 근데 그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실버형 이제 그 같이. 복합된 아파트들도 요즘 있어요. 이제 우리 인천 왕길역 쪽에. 그쪽이네. 그쪽이야. 그쪽이네. 그쪽이네. 아, 이제 알았다. 그쪽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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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트 형식이야. 이거 한 명을 하면은 자니한테 못 들어가는 거 있죠. 나 그럴 수는 있겠어. 아니, 내가 보니까 적지 않게 넣었네. 그러니까. 아니, 아직 안 넣었어. 그쪽에 넣으면 이제 같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치, 그치. 나는 근데 만약에 진짜 판교 팔리면은 그러고 싶은 욕망이 있어. 아, 판교군요. 판교는 뭐예요? 아니, 아까, 아까. 네, 아까. 아, 판교군 괜찮네요. 거기 그래도 계속 일하시는 분들. 7평. 7평. 그래도 7평이면 대부분 그 정도 아니에요? 3박 3천. 아니, 사람 자체가 TMI네. 문경찬 괜히 나올 게 아니네. 3,3이네, 3,3. 3,3인데 요즘 쉽니까. 2,9 아니면 3,2,2. 3,3. 아이고, 아이고. 아, 누나 부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대출이 거의 75% 이상이라니까요. 아니, 매매는 근데 원래 껴야죠. 나중에 팔 거 생각하면. 네, 주택은 안 껴수 없지. 아, 경찬 씨 힘내요 이런데요. 아, PD님이 한대요. 한교는 끊임없이 일하는 사람이 쏟아지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공실이 잘 안 되죠. 거기 다 이르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구나. 도망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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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대한 멀리. 롯데로. 문경찬 트라이아웃 도전. 지금이라도. 롯데 우한투수 180명. 아, 라이씨. 너무 흘렀어. 최강야구. 최강야구 갈 때 됐잖아요. 최강야구 오디션은 봤어요. 그때 리퍼트씨 붙으셨을 때. 경찬씨도 나갔거든. 잘했는데. 하필이면 리퍼트랑 붙었는데. 리퍼트 뒷순서였어. 공이 더 느려 보였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저기 잘했는데 너무 아쉽죠. 계속 또, 계속 할 거니까. 아니, 그럼요. 이제 뭐 내년도 있으니까. 리퍼트씨. 리퍼트씨 사랑합니다. 리퍼트는 뭐 피할 수 없죠. 자연재해 같은. 지금 인천에서 아카데미 하고 있어요. 아아. 왕길력이구나. 왕길력이구나. 거기서 40년 인생 프로젝트 했구나 지금. 거기서. 거기는 실버타운 프로그램. 차다라 마이옴이랑. 차다라 마이옴이랑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했어요. 이번엔. 이번엔. 그만해. 그만해 제발. 여자 김구라라는데. 그만해. 나 입 좀 막아줘. 원래 다른 분들이면 어 재밌네 이러는데 그만해 제발. 빨리 녹음해. 여자 김구라라. 여자 김구라라.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뒤통수를 때려도 좀. 소영씨 오늘 테라이 가는데. 소영씨 와가지고. 너무 좋죠. 갑자기. 갑자기. 공개돼. 옆에서 지금. 리뷰 시작할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넋가지 마피아. 10월 결혼 소식을 알려온 예비 신부이자 축구 선수이자 개그우먼 김승혜씨. 그리고 라디오 프로 게스트로 활약 중인 귀엽고 깜찍하고 다소 정신없고 베테네서 열애서를 공개한다. 박수영씨. 여기 지금 조금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느낌이었는데. 네. 이제 맞죠. 밸런스가 지금 두 분이 맞아요. 그리고 아시아 최고 래퍼이자 보드게임너이자 베텐너이자 인간 비타민 햇살 넋살씨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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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예인이가 착해. 자 그럼 이제 마피아 게임을 좀 가보려고 하는데 두 분 잘하시죠? 저는 이제 사석에서 마피아 게임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영스 은비씨랑 마지막 하고 회식할 때도 제가 이제 마피아 게임 하자 그래가지고. 저는 회식할 때 그런 걸 좀 주돌만이에요. 술을 잘 못 마셔가지고 게임 이런 거. 근데 다 멤버들이 술을 잘 안 먹어서 게임하는 거 좋아해서 마피아 게임을 했거든요. 잘하세요? 저 못한다고 쫓겨났죠. 제가 원래 사회 봤다가 들어가 들어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숨고. 쫓겨난 거는 게임 때문은 아닐 것 같아. 그쵸? 게임을 못한다고 쫓아내지는 않거든. 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시민이 돼가지고. 아 진행은 잘하시지만 게임 자체는 그렇게 잘하지 못한 거. 거짓말 잘 못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 진행을 못했어요. 진행을 못했어요. 아 눈 따야 되는데 막 눈 감아 버리고. 사회를 봤거든요. 내가 하자로서 내가. 헷갈릴 수 있어 그게. 그랬더니 이제 뭐 경찰도 하고 하면서. 아이 경찰 필요 없다고 막. 경찰이 있어야 되는 거고. 경찰도 있어야 재밌지. 인원이 많으면. 경찰 의사 보통. 그렇게 좀 분포되면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나피아랑 그거 하다가. 자꾸 밤이 밝았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밤이 밝아. 아 그치. 애프터로코드처럼. 애프터로코드처럼. 밤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달밤이지 달밤. 그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나피아도 안 시켜주더라고. 오고. 아이 그럼 따돌렸네. 아이. 그래서 나 조금. 오늘 지금 하고 싶어 마피아. 아 오케이. 아 그래요? 오늘 저희가 뭐 시켜드릴 수는 없지만. 랜다기라. 저희는 뭐 경찰 의사 이런 거 없이. 심플한 마피아거든요. 아 네 좋네요. 승인씨도 잘하시나요? 저번에 혜선선배로 나왔는데. 혜선선배보다는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저기 혜선님이. 엄청 잘하셨죠? 아니 마피아였잖아. 근데 우리가 못 잡. 시민이 이겼어요. 시민이 이겼어요. 오. 제가 잡았잖아. 그렇구나. 아니 혜선선배가. 아. 아. 가짜가짜. 기극인들 중에서 진짜 이런 게임에 강한 분들이 있고. 네. 오히려 이제. 너무 투명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두 분은 약간. 저희 둘은 약간 투명하죠. 투명과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아이 소영씨는. 그 나이에도 초등학생 연기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투명하게. 몰라요 몰라.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데. 나를 속이지. 나는 애기다. 머리만 묶고. 머리만 묶고. 이게 뭐냐고. 머리만 묶으면 초등인 줄 알아. 최고네 이거 아무리 봐도. 납세자 눈빛. 작가님이 사주셨어요. 확실히 힘드세요.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룰 설명 먼저 해드릴 텐데. 정예인씨가 룰 설명해드립니다. 아. 신분 들 중. 꼭 해드립니다. 자. 1차 제목 때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고요. 2차 제목 때 마피아를 잡아내면 치킨을 드립니다. 1차의 백상. 2차의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합니다. 자 하나 뽑아보시죠. 그럴까요. 저도 마피아 게임 오랜만에 해가지고. 처음이시죠. 프랑스가. 그렇죠. 파리 갔다 온 다음에 오랜만에 하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 했었는지. 잘 안 열려. 어떻게. 자 손으로 잘 가리시고. 표정관리 잘 하시고. 자 공통 주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 주제는 나 이성에게 이런 점 때문에 인기가 많다. 어. 이런 점 때문에 인기가 많다. 일단 많다는 전제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피아에게만 단어 하나가 더 쓰여 있으니까. 그 단어를 지금부터 1차 제목 직전까지. 한번 그 입으로 뱉으시면 됩니다. 성재형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또. 공격적인 주제로. 지금 여기가 마피아인 것 같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계속 이걸 보고 있거든요. 아니 이게 그거 위에 방금 말씀해 주신 공통 주제 그거 읽었어요. 여기 비치니까 또. 공통 주제. 여기 밑에다 넣어주세요. 오케이. 승인씨가 시작부터 바로 소영씨 공격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왜냐면 제가 집중력이 없어가지고. 약간 집중 못해요. 말을 하고 있으면 글을 못 읽어.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숭숭 참고 건너면 건너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흰섭만 밟고. 아직도? 아직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 초딩 맞네. 초딩 맞네. 네. 주의력 격리. 네. 우리 그 공통 주제가 그거잖아요. 이성에게 내가 인치가 많다고. 이런 점 때문에 인치가 많다. 네. 저 정도. 접수됐었죠 이제. 잘했죠. 뭐요. 뭘 얘기하시려고. 여리여리 하잖아요. 아 바로 먼저 하시는 거예요. 네. 아무도 안 하니까 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뛰진 않았었는데. 조금만. 조금만. 네. 시범을 보통 넉살이 보이는데 한번 그러면 먼저 해 주시죠. 이런 점 때문에. 여리여리하다. 사실 저는 이제 그. 그래서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 남성분들이 약간 조금 크신 분들. 아. 어깨가 너무 작은 게 컴플렉스거든요. 약간 좁아요. 그래서 막 제가 수영도 배우고 이랬는데도 이게 잘 안 펴지더라고요. 제가 필라테스도 해서. 날개 이렇게. 굽은 건 아니잖아요. 펴진다고 하니까. 제가 그게 아니라. 넓어지는 거. 이게 그. 옆으로 웅크리고 자요. 약간 그 아가처럼. 진짜. 지금 오늘 자는 것까지 다 공개했어요. 아가처럼. 아가처럼. 옆을 보고 나서. 옆을 보고 나서. 이렇게 자니까. 약간 살짝 말려요. 아. 근데 원래 잘 때. 이렇게 돌아와서 자는 게. 돌아 눕는데. 그냥 이렇게 돌아 눕는 게 아니라. 그냥. 옹크리고 자요. 돌아 눕는 게. 돌아 눕는 게. 돌아 눕는 게. 다 어깨를 펴고 자지는 않아요. 근데 나도. 나도 약간. 옹크리고 자잖아요. 옆으로 자면은. 옹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필라테스 가서. 날개뼈의 근육을. 네네네. 그것도 하고. 수영도 하고. 다 했는데. 그런데도 이게 진짜. 뭐 좀. PT를 받아야겠더라고요. 아니 저기 그. 자기의 문제점이 아니라. 이성의 인기만. 여리여리해서. 덩치가 좀. 그래도 크신 분들.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약간 조금. 밝은 에너지. 밝은 에너지. 그렇지 그렇지. 사실 인간비타민이라고 했잖아요. 네. 저도 동갑이라 그런지. 다른 라디오 가면 인간비타민이라고 했잖아요. 아. 그런 거 확실해요. 확실하지. 네. 그런 게 조금. 이성들에게 좀. 그 매력포이드가 되지 않았어요. 약간 EBS톤이기도 해요. 맞아 맞아. 그 EBS에서. 나라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렇죠. 뭐 했었죠. 어린이 프로에서 얘기해도 돼요? 네네. 보니하니도 있었고. 오오오. 그리고 거기서 돌려돌리. 돌림판 옆에. 보니하니 옆에 파니. 심파니. 아 파니. 심판이. 아, 진짜 그런 게 있구나. 안녕하십니까. 많이 많이 심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 돌려 돌림판 할 때 옆에서 봤을 때 게임지가 있었구나. 저는 막방할 때까지 있었습니다. 이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모자라나요? 두근두근 방방이라고 나라 선생님. 지금 또 애기들 보면 딱 좋은데.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은 끝났는데 이게 아이들이 딱 한 5세, 6세 이 정도의 아이들이 교육프로그램처럼 이런 거에 영상이 제가 계속 나와요. 재방송으로도 계속 나와서 나라 선생님이라 그러면 이제 아이들 5, 6세에서는 인지도가 좀 있죠. 친구들 안녕. 이렇게 하면 아주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다른 거 하다 울다가도 이렇게 하고 쳐다고. 아니, 아까 진실게임에 이 목소리로 했었으면 괜찮았었거든요. 아니, 아까 주파수대가 아이들이 딱 집중할 수 있는 맞아 맞아 맞아. 너튜브에 동화의 방이라고 있으니까 그거 혹시 아이들 하고 계세요? 그게 나와있어요. 100만 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 건 아니지만. 내 거면 진짜 좋은데. 제가 나와서. 공부한 거야. 공주 시리즈 다 있어요. 공부는 했지만 어쨌든 요약하면 난 여리여리하고 약간 감싸주고 싶은 남자들의 마음을 자극한다. 그리고 밝은 에너지가 있고 그런 식으로 이성에게 인기가 많다. 영유아들에게 인기 많다는 얘기 5세 6세 애들에게. 잠깐만 정신을 놓치면 5세 6세에게 여리여리해서 인기가 많다. 정리가 될 수 있어서. 그 아이들은 또 밝은 옷 입는 거 좋아하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하지만 이제 이성에게 여리여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어떻게 혹시 현남친에게 어필을 하셨는지. 그건 이제 약간 조금 저는 솔직한 편이어서 어? 나 너 맘에 든다. 그냥 이렇게. 먼저? 그냥 호감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서 약간 조금 다이렉트 직구로 하지 않았지만 그냥 이렇게 딱 보고 따로 한 번 밥 먹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되게 멋있다. 그냥 약간 이렇게. 약간 너무. 칭찬을 하면서 제 마음을 살짝 살짝 톡톡. 어 톡톡. 워낙 솔직한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뭐 이제 밀당하고 이런 느낌보다 맘에 든다. 딱 멋있네. 상여자 누나 느낌으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역시 직구에 약한가봐요. 오히려 오히려. 심리전이 너무 깊은 것보다 오히려 직구가 벗힐 때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정도로 하고. 네. 넋설씨가 그럼 해볼까요? 제가 두번째에요. 오랜만에 2번 타자 하네. 그러게. 저는 뭐 사실 인기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많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라고요? 그래서요. 알았어요. 제가 마침표를 찍지는 않았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어가려고. 그래도 뭐 예전에 랩을 하면 인기가 많았죠. 아 랩으로 어필했다? 랩으로 많이 했죠. 왜냐면은 그때 작은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유명해지기 전에 막 20대 초반에 친구 대학동아리에서 조그마한 공연장에서 할 때도 랩을 하면은 좀 사람이 달라 보인다. 근데 내려와서 말은 하지 마라. 아... 옛날에 윈팍계의 이승기였대요. 음... 그렇게 목표정으로 무슨 무슨 괴담 얘기하듯이 옛날에 88대 올림픽대로 귀신이었대요 이것처럼 그게 뭐야 표정이 팩트 얘기하듯이. 근데 우리도 오! 해줘야 되는데 휩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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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지도 않아요. 바라지도 않았어요. 외모는 사실 그렇지 않았고요. 근데 외모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적은 없고 이제 랩을 좀 잘해가지고 근데 이제 무대에서 외모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적 없고 그러면 왜요? 뭐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계적이에요? 아니 아니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하시니까 계속 들으려고 하고 외모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적 없고 제일 나빠. 제일 나빠. 배송지 때문에 제일 나빠. 그냥 쑥 넘어가면 되지 그걸 또 아 왜 또 박수라 쳐주세요. 그래서 뭐야 그게. 그래서요. 그래서요. 그렇다고요. 끝 끝 끝 끝. 아니 그래서 인기가 없다는 얘기에요? 아니 랩할 때 있었다니까. 아니 랩할 때 있었다. 아니 얘기하는데 자꾸 뭐 여기서 얘기를 해요. 아니 마피아를 찾아야 되잖아요. 갑자기 끝내길래. 이렇게 찾는 거 아니야? 잘했어요 잘했어요 좋아요. 이 정도입니다. 난 랩으로 여자를 꼬셨다. 랩으로 여자를 꼬고 그리고 뭐 그것도 그렇고 워낙 유머러스하기 때문에 저랑 같이 있었던 분들은 많이들 웃으시고 편애하시고 나는 힙합과 깔깔이 역으로 뭔가 편안함을 얻게 했다. 그 이상은 없었던 것 같네요. 아 그렇군요. 비쥬얼 랩퍼 알겠습니다. 흑갈이었다라고 하시네요. 그걸 읽네. 그걸 읽어? 아이디님이 그걸 읽어요? 흑갈은 읽네요. 아 이거 좋은 영화가 나오네. 얼굴이 웃긴 성익이네? 아 진짜 짜증하네. 난 우쌍인 줄 알았어 맨 처음에. 자 그러면 승혜씨는 이성에게 이런 점 때문에 인기가 많다. 저는 사실은 좀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창피하기도 하지만 아 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코너예요. 아니 근데 첫인상이랑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호감을 갖는데 제가 입을 연 순간 다들 떠나더라고. 아 참 비슷한 타입이네. 그래서 제가 아까 웃은 거예요. 제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입 열면 좀 뭔가 깬다? 네. 그래서 이제 개그맨 후배들이나 친구들도 맨 처음에 뭐 선배님 되게 좋아했었어요. 했었는데 과거였어요? 같이 지내다 보니까 너무 털털하다. 칭찬 아닌가요 보통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털털한 종류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여성미가 있다가 털털해야 되는데 너무 털털해버린 거예요. 네. 그냥 막 방구도 껴버리고 막 이런 아니 그거는 제가 못하고 저희 와이프가 되게 금방 방구를 터가지고 어 방구인가요 오늘? 오늘 오픈홀 앱코드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잠깐만요. 이것도 혹시 합의가 된 건가요? 아내분이랑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공개를 해야지. 아뇨아뇨 저희 집 공기가 안 좋아요. 뭐 싸웠어요? 싸웠어요? 아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뭐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게 약간 선머슴 같다 이래서 초반에만 호감을 좀 갖는데 이제 나중에는 조금 근데 사실 그쪽에 빠지면 이게 답없는데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끝까지 이제 괜찮다고 하신 분들과 아니 승혜씨 인기 많았지 아 진짜? 옆에서 보신 적이 있군요 없잖아요? 아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옆에서 근데 얘가 털털하고 이러니까 이게 눈치를 못 채는 거지 아 아니 근데 저희 둘이 맨날 만나면 아 선배님이 더 예쁘지 아니야 승혜 네가 더 예쁘지 아 선배님 매력이 치기 귀엽지 야 너부터 이렇게 있잖아 귀엽잖아 저희가 맨날 이러고 다녀 좋아요 좋아요 보기 좋아요 아니 얼마나 좋습니까 됐죠 어 서로 지금 돌리는 것 같아요 서로 매기는 느낌으로 그리고 약간 털털하면은 저도 약간 그런데 누가 막 이렇게 좋다고 그래도 모르는 채 해야죠 이렇게 넘기고 약간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약간 좀 좋다고 한 몇 번 정도를 호감을 표시해야지 어 진짠가? 하고 이제 그때 좀 마음을 여는 것 같아요 막 친구들이 주변에서도 야 너 제가 막 좋아하는데 아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맞아 맞아 그래서 더 털털한 척 막 어 와서? 어 와서? 와서 와서 얘기는 들었으니까 또 약간 당황도 되고 네 그렇죠 그렇죠 아하 넋살 소설지 필요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 얘기가 없는데 뭐 아 여기 있네 없는데 있네 진짜 짜증나 그렇군요 근데 오늘 가장 궁금한 게 이제 배성재 아나운서가 이성혜에게 어떻게 인기가 많아서 이거 다 그냥 다 거짓말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에 이제 얘기하려고 원래 지금 마지막에 항상 마지막이에요 비겁하게 비겁 비겁이에요 다 얘기 듣고서 그냥 꾸며내려고 듣는 동안 조금 저도 살을 붙여야 되니까 가자 뼈도 만들어야 되고 저는 뭐 사실 그 가진 그 하드웨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지금 원툴 목소리로 그냥 못생겼단 말을 뭐 그렇게 막 하드웨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이게 방송은 돌려서 얘기해야죠 영어 참 좋아해 네 하드웨어가 조금 뭐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목소리로 많이 어필을 하고 목소리는 그래도 제가 가졌다고 좀 느껴지기 때문에 네네 전화 전화 원툴 그럼 혹시 뭐 여자친구한테 잘 자요 뭐 이런 거 하신 적 있나요 잘 자요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자기 전에 이제 그 폰을 많이 했죠 전화를 많이 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예전에 그 삐삐 시절 어? 죄송한데 라디오 듣는 분들은 방구술인 줄 알았겠는데요 오늘 방구 방구 아닙니다 살짝 튼 줄 알았겠는데요 예 그리고 좀 이제 그 뭐 음성사소함 같은 거 좀 남겨놓고 뭐 그런 시절이었죠 음성사소함 맞네 목소리 원툴로 근데 사실 되게 목소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음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저도 약간 목소리가 하이톤이어가지고 그런 걸 어필하기 또 쉽지 않았죠 저랑 바꿨으면 죽겠어요 저는요 아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요? 여성분이 저음을 가진 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노래 아마 엄청 잘하실 것 같은데 노래 하시나요? 되게 못해요 배우셔야죠 그냥 다짜고짜 잘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저는 이제 톤이 너무 이제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높은 음이나 이런 거 할 때 다 삑사리가 나가지고 아 배우면 무조건 이거 왜냐면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팍성이 더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우리 노래 만들고 싶어 했잖아 어? 우리 해달라고 하자 앨범 내면 요 피처링 해줄 거예요 아니 챌린지 좀 만들어보세요 저기 해주세요 음악 가는 지가 한 3년 됐는데 지금 해보세요 아니 말라오길래? 네 말라오길래 아 이걸 아니 저희를 실험삼아 저희 실험삼 실험삼 왜냐면 기대치가 없으니까 네 왜냐면 저희도 도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제가 그 기대를 챌린지로 좀 하나 해주시면 돼요 아 아시아 최고 래퍼 넙살을 섭외한다면 넙살이요 넙살 넙살 네 아 힘들 것 같아요 괜찮네요 거절하신 거예요 어? 거절해요 아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생방이라도 조금 아니 아니 안될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예의가 있으려면 다음 주쯤 어져라 그래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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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중에 면정 어져라 지금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아니 미안해요 안 할게요 야 냉정하네 못해요 안 해요 아니면 그냥 음만 띠띠띠띠띠 안돼요 아니 그러면 칭찬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저희 팀명이라도 되게 잘 될 것처럼 팀명이라도 아니 근데 진짜 왜냐면 못 갖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목소리라고 칭찬 찬사를 노려놓고는 아까 처음으로 칭찬하신 분이에요 저는 같이 안 할게요 이게 뭐예요 아니 뭐 칭찬이랑 뭐 가르친다는 것까지는 제가 좀 아 면정박대 안 할게요 하지만 목소리 좋아요 네 네 저음과 목사는 가질 수 없다 선생님이 아니라 길거리에 조금 그 잘 못 맞추는 이렇게 뭐 갑자기 관상 봐주다가 뭐 관상이 좋은데 이런 느낌이라고 그냥 아시면 돼요 흐르는 기운이 좋다는 이런 거 아시는 분 저희가 사실은 그 음반 같은 걸 내려고 지금 찾고 있는데 아 그런 피처링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같이 해야지 넋살 피처링 딱 뜨면 א 야 난리 나지 87승 88승 그다음에 앞에 뭐 이제 JYP처럼 그거를 배성재 아나운서 하나 배성재 배성재 저는 면전에서 말씀드릴게요 해 드릴게요. 오오오오! 저는 안 해요.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못해요. 얘기하자. 카메라 없어요. 저 그거 하면 B.S.J하면 되나요? 아니 형! 왜? B.S.J. 왜 안 되세요? 아니 노래 아무것도 안 하고 B.S.J. 배만 하면 안 돼요. 아니야. B.S.J. 그 하고 시작하면 돼요. B.S.J.가 왜 나오는 거예요? 돈을 대요 배송제가? JYP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돈을 내야지 뭐라도 넣지 JYP는 제작자고 아 이거는 제가 돈 내고 들어가는데 돈을 내야지 좀 투자해주세요 아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거기에다가 하려면 각자 들고 와야 돼요 17번 모아야 돼 우리 아 왜냐면 마피아 오늘 해가지고 혹시 상금했나요? 상품같아요 그럼 그걸로 만들자 다섯장 드려요 네 명 중에 누구 가져가는 사람 하자 하자 진짜로 자 어쨌든 저는 이성익의 목소리 어필 그리고 이제 이성익이 만나면 굉장히 잘하고 따뜻하고 따뜻하게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이성이랑 읽는거? 아니 이성이랑 읽는건 너무 옛날에 태어나기 전 얘기더라구요 아니 저는 굉장히 잘하고 몇개 얘기 그때 뭐였더라? 자기가 같이 영화를 봤었나? 그 얘기 있잖아요 뭐요? 배성재씨 형이 좋아하던 영화를 봤었나 그 옛날얘기 아 영화 봤는데 두번 봤다 두번 봤다 뭐 그러다가 아 다른 여자랑? 오우 웬일이야 아니 아니 그 얘기는 아닌데 아니 왜 두번을 보냐 같은 여자랑 두번 볼 수 없잖아요 그 같은 두번 봤죠 성재형이 같은 분이랑? 아니 연애하는데 자기가 보고싶다고 영화를 두번이나 보는거에요 막 얼마나 상대편이 좀 그래요 아 자기가 보고싶다고? 네 그때 이제 영화감독을 꿈꾸던 때여가지고 그런식으로 좀 영화에 집착하던 때였는데 그러면 저희를 영화를 만들어주세요 저희 생명으로 데뷔도 안했는데 데뷔하면 꼭 하겠습니다 8,7집 어? 그럼 같이 가야되요 여러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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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안한다니까 7,8,7 어때요? 괜찮다 괜찮다 진짜 느낌좋아 어? 그래 캐릭터를 이렇게 약간 삐뚤어진 캐릭터로 해보니까 그래그래 아니 중간에 그 랩처럼 아넴 아넴 이런식으로 영화야 노래야 확실히 장하고 가세요 이게 너무 애매하니까 아니 저는 그냥 챌린지 그냥 춤이나 조금 췄습니다 아니 그건 아예 할줄도 모르는데 세큰보이이라고 세큰보이지야 세큰보이지 아니 그중에 한명이니까 세큰보이니까 댄스상당이었어요 야 춤도 배우면 되겠네 그니까 배우면 되겠네 보이지 중에 한명이랑 보이래 넋선생이에요 넋선생이네 자 그러면 일단 이게 뭐야 검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엄청난 토크라는 와중에 누가 범인일까요? 그냥 얘기한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노래 시켜달라 그래 난 살시 엽살이다 범인은 어 왜냐면은 아까 말했을때 약간 너무 왔다갔다 얘기를 했어 전혀 그런거 랩이야기만 랩랩랩랩랩 이렇게 하면서 똑같은 얘기만 알죠? 할말 없을때 똑같은 얘기 계속하잖아 그렇죠 저는 알고 있는데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자수하세요 지금 자수하시면 받을게요 네? 자수하시면 받을게요 아 소영씨에요? 난 아니야 나 진짜 나 시민이야 나 5만원 받고 싶단 말이야 어? 이거 진실교회에서 본 표정인데 약간 눈빛이 약간 나 초딩이에요 왜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싸워 왜 아니 왜냐면 왜냐면 아까 종이도 그게 사실은 그게 연기였어 아니 근데 오래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근데 너무 오래 봐 아니 나는 시민인데 오래 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자기 어필 여리여리 이런 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웅크리고자 그래 뭐 수영 뭐 날개뼈를 얘기하거나 날개뼈를 얘기하거나 그거는 나는 원래 오프더 레코드를 많이 얘기해 그래서 뭐 이 운동법을 갑자기 알려주고 나는 근데 진짜로 이게 원래 너 알잖아 내가 맨날 이런 거 추천하는 거 알지 뭘 추천을 혹시 아니 맨날 이렇게 운동법 같은 거 어 이거 막 날개뼈? 이게 진짜 날개 쪽지를 묻히고 날개 쪽지가 붙어야 어깨가 펴진다 그렇죠 그렇죠 물병 500리터짜리 하나씩 드리고 마지막으로 물병 지금 외친 것 같은데요 진짜 하늘의 맹세코 하늘의 맹세코 하면 얼마나 크는지 진짜겠어요 하늘의 맹세 하면 진짜지 너무 거짓말 못하지 하늘의 맹세 때문에 약간 제가 흔들리네요 하늘의 맹세는 좀 심한데 하늘의 맹세는 좀 심한데 네네 아 근데 저는 정황상 소영씨 같은데 저도 왜요? 네? 목소리 보이스 갑자기 저음으로 바뀌었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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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런데 이제 단어가 뭐냐 그래서 저는 어쨌든 단어를 좀 냉정하게 골라보자면 필라테스 필라테스 나도 필라테스 적었는데 필라테스 절대 아니에요 무병 아니에요 아니 나 날개뼈 아니면 나는 날개뼈 날개뼈은 나오기 좀 어렵고 날개겠죠 그러면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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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승희씨 생각해봐요 이거는 제가 늘 하던 고민이잖아요 이렇게 선량한 시민을 이렇게 몰아가면 승희씨 큰일 나요 아이 좀 눈빛이 탁해 지금 눈빛이 아까 황교 오피스텔 때문에 황교 오피스텔 때문에 황교 오피스텔 때문에 진짜 내꺼 보여줄게 너 종이봐봐 안돼 안돼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아니야 그런 오피가 안됩니다 아니 근데 하늘 하늘의 맨새 코는 조금 세요 이거는 진짜 아닌건데 그래요? 왜냐하면 들어오기 전에도 기도하고 들어왔거든요 기도하고 황교가 있으세요? 왜 방송절에 기도하고 들어와요? 아니 저는 이제 늘 제가 교회는 안가지만 기도는 진짜 열심히 안가죠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잡아놔 잡아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엄마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열심히 나갈거면 한번부터 나가고 근데 아 그렇지 교회는 이제 아침에 말썸카드 보고 매일 기도를 해요 아 말썸카드 근데 교회를 안갈 뿐 믿음은 이제 있고 아 그럴 수 있죠 지나가다 교회에 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고 집에 갑니다 아니 교회 왜 안가는데요 그 정도인데 아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 요즘 오후예배 있어요 예 네 그럴 수 있어요 가면은 또 이제 가면은 또 갈 때도 있긴 한데 성경 공부도 길거리에 십자가가 보이면 잠깐 예를 표하고 기도도 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차 운전할 때도 갑자기 잡고 기도하고 아 생활화가 돼 있으시구나 생활화가 돼 있으시구나 뭐 꼭 또 교회 가는 것보다 항상 주중에 믿음이 중요하죠 맞아요 맞아요 일단은 뭐 누군가 도와준다면 땡큐니까 일단은 기도하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어 의견 바꾸실 거 잠깐만요 만장일치에요? 아니 그냥 그게 아니면은 진짜 진짜 아니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맹세 때문에 지금 약간 물뼈가 당황한거지 아 승현씨는 좀 흔들리는거에요? 네 약간 흔들리는거죠 어 이걸 한번 봐봐봐 흔들려 맞아 박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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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그래 소영씨 진짜 잡아놔야죠 아니요 진짜 아니에요 근데 이게 누가 마피아인지 아무도 모르지 그렇죠 그러면 소영씨는 누구 같으신데요 소화 같다고 저는 사일씨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일씨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왜왜 아까 얘기했을 때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고 뭔가 사람이 당황을 하면 그 단어를 얘기해야 돼가지고 이상한 단어를 괜히 계속 끼워놨잖아요 넉살이 이제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막 썰을 막 풀진 않고 놀토에서는 하는데 여기 와서 그냥 몇개 돌렸어요 그냥 힙합이랑 뭐 나는 오히려 진실되게 얘기했다고 생각했어 아니 아무 되게 자연스러운 얘기였는데 힙합 얘기하고 뭐 이승기 얘기하고 뭐 그런거 두어개 돌려쓰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다시 생각해봤는데 김승현씨 같아요 갑자기 뭐 갑자기 아니 그게 아니라 맨 처음부터 갑자기 저를 저격하고 그렇죠 왜냐면 이게 갑자기 시작하면 좀 대화를 나누다가 너 마피아지 이래야 되는데 진짜 커져마저도 마피아지 이래버리니까 진짜 화났어요? 아니 그냥 톤이 쎄뿐이에요 그건 아니야 여기 진짜 아닌거 같아 나 진짜 아니야 아 그래요? 이게 와서? 이 정도면 영스에서도 이 타이밍 때쯤 쫓겨났죠 얼마 전 얼마 전 딱 이때쯤은 야 이제 내려와 소영씨 내려와 하회 그만 봐 이런 느낌 왜냐면 자꾸 이 마피아가 사람들이 다 골라놨는데 내가 딴 사람을 마피아로 바꿔버리니까 아 그건 또 뭐 근데 자기 의견이니까 아 그치 아 근데 오늘은 지목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가보십시다 네 근데 아니면은 아니면 진짜 문제인데 마지막 때문에 지금 맞는거 같아요 왜 자꾸 사태질을 하시죠? 아니 가르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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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맹새코? 하늘맹새코는 좀 센데 네 갑시다 하나 갈거죠 진짜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박소영 소영씨 세 표 갑자기 왜 저로 바뀌었어요 나는 승희씨가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아 진짜? 자 그럼 다 종이를 까보시죠 나 진짜 본인꺼만 까는 거예요 진행 제가 할게요 아 그 나중에 한번 더 할 수 왜냐면은 근데 진행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가 진행은 다 같이 까봅시다 왜냐면 파니파니 심판이었어가지고 오 노래가 나오네요 네 자 과연 박소영이 아니면 문제인데 정체는? 자 정체는 하나 둘 셋 선량한 마피아였습니다 수영이었어요 수영 아 이게 뭐야 수영이었습니다 아까 기가 막히게 필라테스랑 날개만 얘기하고 아 필라테스 날개 아니라고요 약간 뭐였어 하늘의 맹새코 얘기했던거는 물병이 하늘의 맹새코 아니다라는거였어 수영이었다라는거 구멍을 또 지금 구멍을 또 정정하시고 구멍을 만들어놨어 구멍을 만들어놨어 기가 막히고 말 그래서 내가 물병 아니야 물병 아니야 한 세 번 정도 걸어냈거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봐봐 너가 봐봐 수영이잖아 물병 아니잖아 하늘의 맹새코 할 수 있는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영선배가 오래 읽었던거야 제가 이걸 캐치한거에요 이거를 지민이 이긴거죠 뭐 그쵸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마피아 게임 제일 하고싶었던 사람인데 근데 정보가 마피아가 되고싶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정보력이 조금만 있었어도 성재형이 수영을 오래 했어요 그런얘기 수영 밀어넣으면 진짜 자연스럽게 어깨가 넓으시더라고 네 올림픽에 수영중개 있고 네네 아 그 얘기만 딱 했었어요 올림픽에 수영도 열심히 해서 덩치가 좋잖아요 아니 근데 왜 제얘기 할 시간인데 왜 그렇죠 아무래도 그건 제 시간이잖아 비극인들의 불량 그거 때문에 말씀을 죽이신다고 했는데 왜 저쪽으로 제가 언변을 넘겨야 되냐 그렇죠 아무래도 언변을 넘겨 걸릴지언정 내가 할 얘기는 하겠다 차라리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 그냥 내가 죽더라도 비극인들은 불량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이액트로 가시는구나 아 나 마피아 돼서 너무 설레어서 다시 한 번 마피아인지 확인을 했거든요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송재의 텐 배송재의 텐 네 까지 마피아 오늘 김승혜씨 박소영씨와 함께 한번 해봤는데 첫 판에 소영씨가 잡혔습니다 아 네 아쉽네요 그래서 상품권을 시민사회가 나눠가지게 됐는데 아 저희가 또 이렇게 구조를 또 프로그램명으로 할 수 있게 됐네요 아 잠깐만 이 뜻을 아는 아니 저는 따로죠 아 설무치 맞아 맞아 스무스 텐 이름으로 네 이걸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데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데뷔 저희 데뷔 데뷔 게시금 아 그것도 하실 때가 되면 넉사열씨와 함께 제가 데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해 안해 아니요 절대 안해 아 인정사정 없네 진짜 아니 안해 오늘 나와주셨는데 어떠셨는지 아니 저도 이제 오늘 굉장히 떨린 상태로 라디오 왔는데 네네 다른 분에게 넘겨가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 앞으로는 이렇게 세트로 불러주세요 두대요 두대요 두대띠 왜 그랬대요 아니 근데 사실 부부마피아도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는 잘됐었어요 항상 네네 나중에 두 분 나오시면 나중에 좀 생각해 주신다면 근데 마피아 게임을 둘이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와서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오 재밌어요 두 분 나오시면 난리 날 것 같아요 부부마피아는 항상 서로 머리 쥐어듣고 싸우는 그런 재미가 있는데 저희는 안 그러죠 오 벌써부터 네 어리구석 안좋으면 진짜 세게 때린다는 거 네 역사를 장군다든지 역사를 장군다든지 역사를 장군다든지 네 소영씨 어떠셨나요 아 네 오늘 저도 이제 폭주기간 채였지만 너무너무 재밌었고 사실 저 집에 가야되나요 지금 네 혹시 끝에 마피아 게임 한판 하고 가도 될까요 뒤에 또 뒤에 또 있어요? 네 손님이 또 오셔가지고 아아 아니면 뭐 서서 구경이라도 구성해서 저 괜찮아요 저 뒤통수 좋아해가지고 성장과 뒤통수를 좋아하거든요 성장 뒤통수 좋아하거든요 네 거의 1년 정도를 뒤에다 대고 인사를 했으니까 어 어 무조건 있는 일이니까 승혜씨는 가지 마세요 예? 같이 이제 그렇죠 우린 팀이잖아 서로 배가 친구가 아니야 완전 서로 배야 완전 심해 우리 팀이야 팀 팀이지 한 팀이야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결혼 축하드리고 연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넋살스 축하할 일 없나요? 아 찾아봐요 행사가 잡혔다λά던가 행사에요? 행사하는 뭐 많이 있죠 아유 축하드립니다 realidade 고맙습니다 어머머축하드리라고 아니면 vehement 진짜께요 그렇죠 자 두 분 배태나우세요 감사드리고 승혜씨 결혼 미리 축하드리고 넋살 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한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앨범 이름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진짜 저희 지금 챌린지 아니 근데 모든 분에게 다 부탁해도 다 거절을 하겠는데 무슨 챌린지요? 아니 그리고 솔직히 이런 거 있잖아요. 그쪽 팀들이 훨씬 잘해요. 코미디 하시는 분들이. 코미디 하는 분들도 거절을 하시고 사희씨한테. 완전 사이드로 빠졌구나 이제. 87라인으로. 787 하자니까. 여기 대표님으로 하고. 누가 해준다고 그래요. 진짜로 안 해요.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이걸로 하자. 초까지 만들었네. 만들었어. 이 정도로 못 빠져나가는 거 오랜만이네. 안 하면 안 한다고. 안 해 안 해로 만들어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사진 찍겠습니다. 아 초딩 사진 진짜. 사진 찍고. 아 소영님 초딩 사진 때문에. 저거 진짜 구하고 싶었는데. 지금 처음 봤어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사진 챙겨가세요. 아무리 봐도 진짜. 지재야 기재. 보내드린다니. 아 보내주실 거예요. 아 진짜 웃겨. 사진 찍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서? 네 여기. 저희 말은 거의 안 들으시네요. 하고 싶은 말 뭐라고. 지 생각만 하는 스타일이야. 가운데라니야. 하나 둘 셋. 아 좋겠다. 지재 님은 안돼요. 아니 2개밖에 없어. 받긴 받는데. 진짜 그것까지 받으면 그렇지. 하나 둘 셋. 나 이렇게 악마하고 다 같이 천사 이런 거 해야되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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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네를 많이 하시네. 다 안 한대. 아니 됐어 됐어. 유행어 괜찮은데. 악마 천사 한번. 승희야 우리가 좀 짠 다음에 오자. 춤이라도 짜자. 춤이라도 짜자. 짜 와야지 너무 무상되다. 뭘 이렇게 뽑아가려고. 아니 진짜라고. 왜냐면 이거 해야 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세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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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에너지가. 안대안대 챌린지 너무 웃긴다. 등에. 등에 인사하고 있어. 하하하하하하. 등에 인사하고 사진 하나. 아 그래 여기서 사진 하나만 찍을게요 사진. 덜에 인사하고 사진 하나만 찍을게요. 고마워. 나한테 말해 desegemour. 하하하하하하하. 아 저렇게 인사를 계속 하셨구나.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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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